죄송합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 갑자기 꺼져가지고 맞아 빠르죠 근데 맞아요 저희 연습실에도 아주 저희도 이렇게 말하고 있던 맞아요 저희도 말하고 있던 그랬죠 이렇게 됐어요 다시 켜봤는데 저희 거 라이브가 뜨더라고요 저는 뭔가 그냥 막 노래 들으면 막 안무가 떠오를 때도 있었고 아니면 아 이걸 정말 짜야 돼서 정말 약간 쥐어짤때도 있었어요 나 그 이거는 제가 중간에 설명하긴 했지만 뭐였지? If I was you, I want to be me 기억해? 응 알어? 내가 짜는데 어떻게 안 기억해 아 근데 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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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간다 훙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면 됐나? 안 된 것 같아 그것도 제가 그냥 막 떠올라서 쪘었던 것 같아요 5, 6, 7, 8 If I was you, I want to be me 2 I want to be me 이거였나? 안였나? I want to be me 2 아니 원래 I want you, I want to be me 맞아 헐 그 다음에 이거였나? 기억 안 나 나를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많아 되게 구성이 구성을 좀 안 잡았어요 진짜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구성 완전 진짜 밤새서 막 진짜 보면서 막 어떻게 짤까 하고 노트 했다가 대엄 쓰고 노트 맨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똥똥똥똥 1번 2번에서 1번 저쪽 2번 저쪽 이러면서 다 왜 이렇게 펼쳐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맞아 맞아 엄청 그랬었는데 너 뭐 있지? 되게 한 거 많아 되게 한 거 많은데 나는 그거 Run away baby 그거 쪘었어 근데 난 그거 쇼케이스 한 번 밖에 안 나 그래 저번에 그때 R.E.S.M 잘 짰다 칭찬해 주셨어 그거 노래 잘 짜서 아마 노래 좋아서 그 노래가 그대로 채택 쇼케이스 무대 올라갔어요 예주 언니 껴서 맞아요 제가 그때 내가 그때 왜 없었었나? 다른 팀 다른 팀? 아 제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다른 팀에 있다가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맞아 그때 트러블이었나봐 맞아 맞아 여자 1팀 2팀 왜 있었어 여기 빨아갈 것 같은데 맞아 아주 커 엄청 많은데 포커스도 있었어 뭔가 맞아 근데 안무가 기억이 안 난 거 나 영상 있어 나도 영상 있어 나도 영상 있어 그때 그때도 열심히 쪘었는데 언니 연속바지 입어도 돼? 연속바지 입어도 허리가 너무 커 아까는 거 오는 동안 아까는 거 오는 동안 근데 나 왜 발 벌써 땀나지? 근데 나 왜 발 벌써 땀나지? 이걸 왜 발 벌써 땀나지? 나 왜 발 벌써 땀나지? 나 왜 발 벌써 땀나지? 나 왜 발 벌써 땀나지? 우리 목소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해 놓고 되게 이상하게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잘 기억나요. 모르는 분은 기억 안 해도 될 거에요. 뭐쯤이지? 나한테 랩뭉작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기억이 나. 아직 중학교 2학년 때 외우는데 기억이 되게 나. 우리가 얼마나 시켰는데. 엄청 시켰어요. 그리고. 뭘 해보면 좋을까? 그니까. 무엇을 해볼까? 언니. 뭐지? 틱톡 이런 거 기억나? 틱톡 기억나지. 근데 이 바지로는 안 돼. 그치. 나 몸 한번 풀고. 틱톡 기억나? 기다려봐. 나 바지 갈게. 아 잠깐만. 내가 먹고 이러는데. 그러면 나 약간 비슷한 거 있어. 이거보다는 좀 이상. 오케이. 나는 가면 이거를 그거 하고 있어야겠다. 은퇴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영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그리와가 자신의 비디오를 통해. 바로 속으로 수상하 cuales 기상적이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런게 도입이 아니고 마치 그리와는 장식을 일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서서 우리의력을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것 사이로는 안 해왔다면 부터 내게 바랍니다. 나는 거ööööööö. 나는 눈에 오는 게αι어. 나는 나이가 도입이 아니라. 나는 눈에 오는 거여. 나는 눈에는 눈에 오는 게 아 luxe. 나는 하국이 아직 나는 눈에 오는 게asy. 나는 눈에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이렇게 했어. 뭔지 알 것 같아. 왠지 그래서 다르죠. 이게 할 자신이 없는 거야.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그 각자만의 스타일 중에 중간에 이걸 힐 신고는 어떻게 하셨지? 원래 힐 댄스거든요. 나 거울 쪽풍풍이 기억이 안 나. 이제 하고. 하고. 하고 내려가서. 왠지 않는다. 나 이거 앞돌게 했어. 나 이거 앞돌게 했어. 앞돌게 했어. 앞돌게 했어. 이렇게? 앞으로 돌아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나 근데 턴 돌았는데. 지금 턴이 안된다. 앞돌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 이쪽으로 했던 것 같아. 그래? 옆쪽인데? 나 이쪽으로 했어. 이쪽인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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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거울부터. 이쪽. 이쪽. 여기 똑같다. 이쪽. 이쪽. 나 한번 해볼래? 나 무서워.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진짜 한때. 옆돌기를 진부장참 돌았거든요. 영체조.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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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과 chief. 우리 인사 second. Kurtz! 입은 틱톡 입은 틱톡 입은 틱톡 입은 vão 입은 감소 저는 지금 Oh my gosh 이래서 출발했어 저거 찾아야 해 난 로고 활동을 하지마 이렇게 생일춘자로 한 명씩 하는 것 같으세요 잠깐만 댓글를 보여달라고 나 참팔했어 나 결론 못다 꼬리 결론가 이렇게 걸어 이 속도로 뭘 춘지 모르겠어 뭘 춘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했었어요 쏘리나 쏘리도 했었는데 여기서? 난 그거 안하고 그거 했어 이거 충 충 충 충 충 충 충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뭔가 결국 댄스비가 돼버렸다는데 맞아요 결국 댄스비가 돼버렸다는 딴 거 보여주세요 뭐 보여줄까요? 스왈라 경태 뭐라고? 스왈라? 스왈라 아 잠깐만 나 이쪽이었어 따라했다 따라했다 아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 아 뭐했는데 zione 아 아니요 땅 다 아 땅 나는 어 은 나는 또 나 енд 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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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양이 있었어요 엄마는 이건 못하겠어요 맞아요 이건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여러분 연습실 연습실 V를 켜게 되면 이렇게 되나 봐요 언니들 소파 가도 돼 진짜요? 저희 거기 가서 낄 수 있어요? 못 껴요 저희 못 껴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라 가서 못 낍니다 저희 여기서 놀게요 옛날 K-POP 옛날은 아니어도 많이 해줘 저희 시청자 봤습니다 저랑 재령이 나 그거 할 수도 있고 그거 할 수도 있는데 안 모르고 그냥 한 달에 할 거 혹시 해? 뚜두두두 뚜두두 뚜두두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난 이쪽으로 나왔어 나한테 멈춰서 저는 이거 나한테 나한테 내가 아 헷갈리네 이거 한 번 쳐야 하는데 뭐야? 안 봐야겠어 내가 내꺼도 몰라 밀크쉐이크 한잔아 나도 유지했네요 고맙습니다 오해 고맙습니다 신청곡 받은 게 좀 있어서 이거 한 번 더 안무 좀 따줘 홀라야야야 If you kiss I am only a connection Like a natural attraction I got the feels for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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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have all the feels for you, yeah I never let go, oh, oh I never let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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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Flyin' straight to my heart, oh, yeah I got all the feels for you, yeah I got all the feels for you, yeah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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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know I get the feels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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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know you feel it, too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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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know I get the feels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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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know you 잠깐만, 이거 한번 내가 시간을 끌게 Flyin' straight to my heart, oh, yeah Yeah, I got all the feels for you Yeah, I got all the feels for you 1, 2, 3, 2, 3 I got all the feels for you Feel there How much? Oh, cry for me Cryin' for me Oh, yeah I got all the feels for you Yeah, I got all the feels for you Okay, okay, I take it 잠깐만 뜬딬딘 딴딘 оп 딴ん 저희 매니저님이 자꾸 와서 이거만 하고, 날갯짓만 하고 갔어요 저희 매니저님이 자꾸 와가지고 이것만 하고 날개짐만 하고 가셨어요 이거 한번 하자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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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었는데 터치 봐봐 대박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가 했어 나 크라이포미 알려줘 크라이포미? 응 알려줘 좀 더 알려줘야 된다 알았어 크라이포미 다파타타 다파타타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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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맞아 이거 있었어 이거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잘 하시는데요? picture 한번 볼까요? 네롱 하던데? 네롱 아니야 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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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 보였어 건강해 보였어 건강해 보였어 여기도 좋았어 이것도 좋았어 cry for me 날 위해 날 위해 물어줘 날 위해 줄 거지 그게 아니라면 거슴하려도 해 저 노래를 채령이 때문에 알게 됐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원래 하려던 노래가 카렐라가 돼요 선배님 뭔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딱 저런 풍의 노래를 엄청 하고 싶었다고 내가 약간 랍핑 느낌을 하고 싶었거든 맞아요 랍핑 느낌 하나는 내가 아는 노래였어 마이오마이오? 아니 마이오마이오 루스 컨트롤 루스 컨트롤을 원래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는데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냥 루스 컨트롤 아니야? 룸스컨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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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체리영아? 맞어 맞어 룸스컨트리 이 노래를 맞추기로 이거랑 이 노래 맞춰놔 이 노래 맞춰놔 알아? KIRK 룸스컨트리 은裝 이 노래도 좋지요. 이 노래도 진짜 좋아요. 이 노래도 없어지지요.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했더라고. 나 이 노래 진짜 춤추고 싶어. 맞아요. 이 노래 너무 좋잖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노래 진짜 좋아. 이렇게 택시해야 돼.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도 진짜 좋죠. 헐! 너 이 틀어 작전 시작해? 그럼. 근데 아무 말도 있겠어? 이거 두 번에 있는 거 알지? 네? 맞춤 앞에 엄청 많이 낸 거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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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와. 영상 봤는데. 분명히 아는 춤인데. 오는 춤이야. 너 보고. 다는 정확히는 안 돼. 한번! 회사권가 나 디바 해달라고 한 곡 들었는데 디바는 나 진짜 결혼해 꿈이 난 날 것 같아? 어? 나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안 나? 안 나? 안 나? 영상이랑 있는데 어? 언니 디바 하나도 기억 안 나? 응 나 기억 하나도 안 나 어떡해 팬이 쳐다봐 위치가 해달라고 했는데 귀여워 나 디바 영상 있어 나 디바는 나 나 디바는 나 나 디바는 나 어 기억 안 나? 나 디바는 나 나 나 나 나 이거 데뷔 년도인가요? 데뷔 년도인가요? 나 디바는 나 뭐지? 잠깐 소통을 해볼까요? 소통 타임 소통 타임 아 워너비가 나오기 전이야 워너비 나오기 전이지 디바가? 응 우리 2019년도 12월 31일 날 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리플렉션을 했지 다른 남자 말고 너 다른 남자 다른 남자 다른 남자 원하는 사람은 싫어 내가 더 많이 좋아해도 한 번만 없어 근데 이제 그만 받아줘 베이비 베이비 너 남자말고 너 아 귀엽네 아 귀여워 아 잠바 아 아 아 아 아 이거 내 쪽도 남은 거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기억 안 늦는데도 기억 여기부터 기억 아 거의 끝났어 기억하나? 한번 해보는거지 뭐 일단 해 일단 하고 이거를 감절히 원하시는군 일단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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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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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언니가 춤을 점점 잘 춰요. 예지 언니 원래 잘 췄어요. 해이마마 인기가 정말 좋네요. 이러다 정말 저도 하게 생겼어요. 수 오빠처럼 댄스 배트 해달라고 하시는데? 댄스 배트 해달라고 하시는데? 예지 언니가 춤 배우기엔 너무 늦었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 배움에는 늦음이 없어요. 맞아요. 이건 리신이랑 해야 되는데? 여기 뭐지? 아 그런 거 진짜 기억 잘 안 나 난 온전히 내 스타일만 기억해 와 기억 안 나 우와 나 이거 나 여기 여기 난 모르는 나무 같아 우와 나 알 수 있을 거 같아 엄마 나이 시험 좋아 피버가 피디님의 피버인가? 피버를 쳐달라고 하시는데 안 돼 나 땀났단 말이야 제가 헤이머 한 번 배워볼게요 여러분 안 되겠다 댓글에 추천 받아서 뭘 좀 읽으려 했는데 내 눈에 헤이머 한 번 밖에 안 보여 진영이 형 노래도 가자라고 하시는데 가능하세요 쌤? 어 이렇게 할 줄 아는 거 어머님이 있는 분이 하아 그 정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봤으니까 언니 뭐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야? 네 아니 여기서 특이하게 노래 V를 하는 거 어때? 이 노래 뭐지? 맞다 너는 터뜨린 너무 쉬운 거 같아 나 한 번 쉬운 거 같아 너무 쉬운 거 같아 아니 나 이거 뭐야? 이거! 맞아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사실 동작이 많고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쉬었어요 잠깐 쉬었어요 잠깐 쉬었어요 이럴때는 앞머리를 가지고 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떡해 어때? 예뻐 너무 그래도 예뻐 아니 아니 이거 앞머리 앞머리 응 그래도 예뻐 앞머리 내리고 싶어? 아니 앞머리 안 어울려 근데 이렇게 시스루벤까지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예뻐 예쁜데? 약간 지금 귀가 아 나는 앞머리 있으면 진짜 춤 못 출 것 같은데 와 진짜 쉽다 내가 앞머리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앞머리 한번 이렇게 내려보고 싶은데 내려봐봐 나? 응 나 다른 사람 같아 짠 응? 어떻게 내려도 그렇게 내려? 아니야 아니야 나 오늘 스타일링이 이래서 그래 오늘 못 내려 옆에 어? 어? 싫어 나 샤이 같아 이게 진짜 많아 아까부터 봤어? 봤던가? 보니까 춤 멋있게 하던데 맞아 그치 진짜 많지 진짜 많아 류진이랑 못 췄어? 류진이랑 못 췄어? 어.. 어 그거 Your Right이랑 Your Right 그거랑 Play Fight 하고 그거 같이 배운 거 라고 Hey Mama 그거 밖에 안 했을걸? 이거 제가 진짜 어렸을 적에 믓세이 선배님들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난 원더웨어에서 너 Like This 알아? 알지 그거 완전 다이어트 춤이었거든요 맞아 난 춤을 즐기면서 춰야 되는데 이것도 못 참지 춤은 예쁜 춤이 나는 좋아 라이티스도 예쁘죠 라이티스는 진짜 알지 라이티스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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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up Get up On Like this yo like this 위의 에러 Like this Like this yo like this 몸을 흘려줘 Like this Like this yo like this 다 처음 해봐 Like this Like this yo like this 자 흔들어봐 나를 나를 지치고 따라와 나 재밌을까요? Whatever's going on 모든 달달한 새도 없이 나는 일을 듣고 있다면 나를 넣어서 따라와서 상쾌한 바람이 내게 들어와 너를 깨어나게 해줄게 여기 내 손을 잡아 I'm gonna play I'm gonna play 이리 잡아봐 I'm gonna play 이리 잡아봐 I'm gonna play 눈길을 빼봐 1, 2, 3, time 1, 2, 3, time 1, 2, 3, time 이리 잡아봐 Let's wave me 와봐 2, 3, go 2, 3, go 2, 3, go 1, 2, 3, go Like this yo like this Like this 위의 에러 나 Like this yo like that 몸을 흘려줘 Oh like that Like this yo like that 다 처음 해봐 Like this Like this yo like that 나같이 잡았다 자 흔들어봐 만족인 유용도 진 잠시 내려놓고 정답을 한 것에 따라 나를 보고 싶다면 전하지만 해두면 쿵 너무 좋다 제가 또 선혜 선배님 파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도 선혜 선배님 좋아해 이거 다이어트 춤 잘할 것 같아 나 허쉬도 좋아했어 그럼 그럼 한번 진짜 해보고 싶지 않아? 이거 매달을 지고 하던지 나의 여왕 키스 기스 하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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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루야 아 글루야? 글루 좋아할 뻔 와일드 좋아 스탑도 좋아 나 이거도 너무 좋은데 펀치 펀치 엄청 많네 레벨업이요? 아 레벨업 레벨업은 뮤비 보고 따라해볼까 와 레벨업 작년간가 재작년간가요? 언제쯤이지? 언제쯤이지? 기억이 안나 아 진짜다 근데 우리 즉석으로 따라해보지 않네 좋아 좋아 오케이, remember what I told you 상훈정이야! Your own boss, love yourself, get up and dance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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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5, 4, 3, 2, 1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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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e did that before, I turned nothing to something My comeback on 100, less talking, more action You just go CC coming, I just keep everything No loss, it's just a grin My lessons, make lessons, I turn that into money Think I never said, this week is so much better I'm chilling, I'm winning, like on another level Oh, you can take on more See me as I pray, nothing I'm afraid You can take on more No, G Lebanon No, look, she feels great 不要 Leil again Leilás Leil you want this young It can't do di l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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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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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안돼 엎드려 안돼 하하하하 그걸 엎드려요 안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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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게 엎드리는 건 이거 밖에 안돼요 하하하하 이건 엎드린거야 우리에게 엎드리는 건 이거 밖에 안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아직 아직 많이 일이 티가 아니 아니 댓글에서 예지 나와 예지 나와 아 여러분 방송사고까지는 아니고요 방송사고까지는 아닌데 아직 패션 넘쳐나는 거지 맞아요 열심히 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 지켜 여러분 저는 퍼포먼스로 저런 거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또 뭐 배웠어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 옛날 옛적 하나씨 노래 끝 나 또 이런 거 못 봤는데 All in the front, all in the back, just like that I'm a boy in my life Wasted heart When you left me, you left me with no choice I'm looking for a boy to fill this empty void I'll make a black, she's getting gone, getting gone Wasted heart The last bit of love I've ever met You took the dark, but you turned me on so bad It's not okay, goodbye, she's dead I'm looking for a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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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I'm looking for a baby Free style I'm looking for a baby Coffee, come on! I'm looking for a baby I'm looking for a baby requiring a baby Babyной I'm looking for a baby chan pan 하루일도 없는데 자꾸 마법에 걸려 밤을 새서 안줘요 다른 생각 지워줘 심장 쏠려 커줘 사랑이 참 쉬워져 그래서 빠지고 빠져 점점 너에게 That's what you do to me 널 안고 프리 그 날 싫어 마신 게 다 못하는데 너와 있을 땐 말을 해 날 모른 네 눈빛 네 모레 넌 너로 마신 날 Shantime gone by That's a killer like a rhythm 너망했던 red line 넌 사인 네 모습이라고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you 나는 정말 특별해 즐겁게 했는데 낮을 더 느끼게 해 아무것도 마셨는데 자꾸 마법에 걸려 밤을 새서 안줘요 다른 생각 지워줘 심장 소리를 커줘 사랑이 참 쉬워져 그래서 빠지고 빠져 점점 더 널게 That's what you do to me 나는 알코올 프리그 듯이 해 마신 게 하나도 없는데 너와 있을 때마다 이래 내 모른 네 아플 때 부를 결국 알코올 수 있는 한번 0.0 근데 아쉽다마다 자꾸 기대해 사위는 나도 깨지가 않아 근데 이 길은 질지가 It's to the moment I'm late Like a dream made up I'm late It's a little bit so that's too money Let's hold her right to Sunday 너도 난 go free 그치 마신 게 나도 없는데 너와 있을 때 말을 해 너와 될 때까지 널 보단 네 눈빛 비밀내 너는 눈으로 가실래 so I'm not wide let's take it in love 너의 메리 툭 영어의 또 안 온 란드 난 스윙니 모습이 나구요 아! 이 노래는 엄청 다르다 오르다 죽어버리네 넌 하나 때문에 I'm on my mind For this time call my girls I'll get you 어디쯤이야 I'm on my way 난 미워할 생각은 not for you 나인 것 같다 You can sit with us out I hate you 너만 생각하면 I'm feeling bad You can sit with us out I hate you 왜 모르는 놈되면 I'm on my mind Do you think I'm out? You can sit with us 너랑 생각하면 I'm feeling bad 유나는 원래 사이렌티인가? 방금 나지 유나 하는 거 봤어 I can sit with us 같이 봤잖아 맞아 I can sit with us I'm in the shade 첫번째 아니 이거 처음 알고 해나 내가 낫지? 같아 끝에도 빌린니 너를 다 알면서도 왜 그리 빤히 쳐다보니 아픈 다음 조금도 박수 잊지 말고 아픈 다음 널 몰라붙지 않다는 걸 알지나? 네 환상엔 난 담당은 없어 내게 지식을 해봐요 Can we out of the face? 슬퍼 걸어치 말고 슬퍼해도 다 우지 어떤게 we are out of the face 슬퍼 걸어치 말고 슬퍼 걸어치 말고 다 우지 어떤 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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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더 나이 라랄라라라라라라랄라 라랄라 라랄라 슬퍼 걸어치 말고 듣든든든드 듣든든든드 듣든든드 듣든드 듣든든드 켜하네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 것 같아 아이스크림 있어 모나카 야 상큼 먹어 알았어 아니 우리 마셔라 이제는 머리나 마셔라 아 오랜만에 못 먹겠다 못 먹겠다 자 이제 좀 소통을 좀 해볼까요? 갑자기 눕방 가능한가요? 눕방 완전 가능해 이렇게 여기서 방송할까? 유격! 유격! 자 일로 와 안 되겠다 왜? 앉아 나 좋아 자 이렇게 또 갑자기 노래가 물어봤고 이거 멋지 이거 진짜 오늘도 난 혹시나 하는 맘으로 또 그대를 기다려봤죠 알죠 졸업지마 가사 가사 모르겠다 트위치에서 이거 말했구나 맞아요 우리 양도 된다고 저는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해요? 살 수 없대 슬픔을 먹고 너만 내가 두려워지는 건 그 시간도 견디지 못해 그리지 가가 저녁 뭐 먹지? 이 상태랑은 저녁 안 먹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랑은 저녁 안 먹고 싶은데 근데 이런 게 있었어 세워줘 세워줘 완전 여기 댓글에 상남자 있었어 상남자 정답 분두는 건데 나를 만들어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한 번만 대체 어떠세요? 언니 옷이 그 바이브였어 뭔가 뭔지 알았지? 상남자? 뭔가 되게 차야 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 잘 차지는 옷이야 지쳤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뻘 이제 춤은 없어 이 날이 다 지쳤어요 땡뻘 안 돼서는 이 밤이 나만 나만 원래 언니 내려 찍는 각도가 응 어 알지 걸어 이렇게 한 시간을 했고 한 시간 했어? 응 한 시간 했어 와 열심히 했다 영지 권지였습니다 네 영지 영지 권지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밝게 우리는 어떤 걸? 영지 권지 아 언니가 우리는 어 뭔지 까먹었어 벌써? 응 이거잖아 하나 더 있잖아 뭔데? 이걸 하기 전에 준비 동작 있잖아 우리는 우리는 영지 권지 우리는 영지 권지 우리 자주만 다 있네 귀엽다 이름 잘 지으셨네요 땡 민불들 이겼 쿠키 이제 어떤 건 라는 걸 또 나의 성격이 너무너무 인데 아 아 목소리변주 되나? 돼요? 돼요? 이게 있어? 얼마 전 알았어요 우와! 돼요? 저희 목소리변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이바이 인사 시작 바이바이 되는 건가? 몰라 여기 있다 아 된대 어떻게 나오지 궁금하다 저희는 안 들려요 이게 맞아 우리가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어도 안 들려서 그걸로 들어가야겠다 우와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인지 웃긴 영상을 봤어 이게 된지 모르고 계속 말을 하시는 거야 되나? 뭐야 이게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요 이게 뭐야 여기야다 이거 재밌다 여러분 듣기 좋아요? 듣기 좋아요? 그럼 내가 막 이상하게 얘기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다 듣기 좋아요? 듣기 좋아요? 이렇다면 내 원래 목소리가 나오려나? 이상하게? 이상하게? 나 꽤 말하면 원래 목소리가 돼 우리 조금 이따가 브이라이버 하는데 아니네 와 신기하다 이거 그러니깐 여러분 저희가 좀 이따가 또 천일 브이앱 하거든요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오세요 저희가 초대할게요 네 초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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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샤오아기 한번 해줘 아 이 목소리를 끼면 자신감이 생기지 자신감이 생겨 응 샤오샤샤 해도 귀여울 것 지금까? 응 샤오샤샤 샤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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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의 글 해볼래? 누가 더 글 해볼래? 이거 키보 하면 뭐지? 이거 빼고 할까? 이거 그냥 키보 해볼게요 안 내면 지금 이거 가요 샤샤샤으로?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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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샤샤 샤샤샤샤 샤샤샤 많이 화난다 예전님 밥을 왜게 알겠어요 욕한거 아니에요 샤샤샤샤샤 뭐야 이게? 슬레이크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안녕 뭐야 샤샤샤 무슨소리냐고 물어보셨대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채경입니다 예스입니다 잘지나시죠? 매일 추운데 some 건강 찴기세요 어머니 한 번도 애러고 recue요 그러니깐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보고싶어요 어머니 네 저만큼 찾아뵐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믿지 어머님들 이제 자리에게 sûr 알겠다 nuovo